경기도 화성시에는 궁평리와 매향리를 연결하는 광조제 사이에 생명을 품은 서해바다 그리고 화성우가 있습니다. 화성우와 매향리 갯벌을 품고 있는 화성 섬진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들의 중간 쉼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멸종위기종 2급 알락고리마도요가 쉬어가고 전세계의 48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세가 찾아옵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굴, 조개, 개, 구둥, 지렁이, 새우, 곤충 등이 풍부한 화성우 일대에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44종의 종이와 97,000여의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바다와 강을 이어주는 새로운 길의 발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군돈의 발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군돈의 발표 화성우에서 지구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화성우에서 지구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바다와 강을 이어주죠 서울의 목요일로